내가 자네를 다시 데려왔지 도자기는 왜 있는 걸까? 불고기 도자기 또 머리 날아갔어 네번 찍힌 라가블린 오체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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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푸샷 아꼈는데 푸샷 나왔네. 헐. 좋은데? 판도라는 죄가 없지. 쓰레기 카드를 준 디펙트에게 죄가 있지. 푸샷 아꼈는데 푸샷 나왔네. 푸샷 나왔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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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격수비를 강화한다고? 그게 뭐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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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박불가 짖어진 뱀식물 밀점집 지금 필요없지 않나? 몸풀기가 더 좋지 나약한 겟 오삼같은 오리 반복 지금은 필요없지 않나? 근데 미라손방열판이라서 한장정도 뭐 나쁘진 않을거 같네 아이고 창의적인 인공지능 떴네 아이고 창의적인 인공지능 떴네 아이고 창의적인 인공지능 아이고 창의적인 인공지능 우레알콘이라서 쇠가없네 오리알콘이라서 쇠가없네 이걸 실수로 역배를 창공 큰 까끄가 당신을 주시합니다 저열 먹으면 저주한게 먹어야 되는데 어차피 방울 먹어도 저주한게 먹으니까 상관없겠지 아이씨 상자 뒤에 상자 먹다 쓰레기겜 이제 규줄 먹고 뒤짐 방열판 빨리 뜨면 쐬고 방열판 늦게 뜨면 약함 쓰레기 게임 에이 게임이냐 어이없네 진짜 어? 이가 없네 아이씨 진짜 쓰레기 게임인가 아이씨 아이씨 투리즌 파열각 제거 내놔 빨리 야 인마 당신은 미친 그렘린을 배려했으나 그들 너무 빠릅니다 미친 그렘린 정말 안 고마워요 내 펜촉 방열판 하나 더 하는게 낫겠지 제발 영어로 죽으면 되니까 빡빡이 아저씨야 고통은 이제 누가 지워주냐 보통 버퍼 이제 버퍼 죽었으면 얜 잡아냈 오오 쌀쌀 때려 자수해야돼 때리 얌주컷 얌주컷 어? 어? 확실히 밀할수도 있어서 되긴 센데 저주 땜에 저수가 아이씨 아이씨 고통받은것 다시 생각하니까 토요일받네 쓰레기핀 엘로월드컷 반영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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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노자 짓는 딥팩트 알고리즘 지금부터 키워봤자 효도 못한다 척 키 쓰레기 키 유성타격 쓰고 넘어가면 좋은데 굿 역시 미라손 방열판이야 아주 맛있지 이렇게 맛있는거 처음 먹어봐요 호수는 당연하다는 짓이 깎아네 대머리가 깎아라 아이고 고통 지울걸 그랬다 큰 힘 큰이면은 큰 까가가 따른다 고통 고통 수치스러운 디 수치심이 없어진 디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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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로월드 별갔네 멜멜멜멜멜멜멜멜멜 멜멜멜멜멜멜멜멜멜멜 손도 깔끔 이제 육메아리로 죽여주지 아 고통 노페인 노게인 개아파요 개아파요 아이 진짜 넘쳐 아 아 아 아 아 아 어디 아 아 어 아 아 아 어 어 아 으 예스 베알이 나온거니믹 어우 안쏘야겠다 상기적인 인공지능 나왔으면 살았겠다 아님 말고 자 엘로월드 저거 해와 장소를 가리지 못하는구만 영각mat에 고름덕 야아 뻔뻔다 헬로월드야 뭐하니 더러워 쓰고 만나 개시개 돌리로 아 고통 지울까 고통은 재활용으로 지우는게 낫겠는데 아니다 고통 지우자 빡친다 1댐 아프니까 아픈거 싫으니까 고통을 지우기로 했습니다 아아 방열판 쓰레기 게임 이게 쓰레기 게임이지 내 치러 어디간 이 개미냐 아니에요 미친 고통 안받았으면 내가 여기서 방열판을 복사했을거고 그러면 방열판이 훨씬 빨리 나왔을건데 미친 그램린 스노우볼 미쳤다 인세인 그램인 또 방열판 안나왔네 나왔네 하아 세력이 26인데 고동맞고 뒤지겠네 고동맞고 도저히 막을 방법이 없다 미친 고동댐 방법이 없다 방법이 창방대만 피 안 깎였으면 된다 아니 창방대 조져서 그렇지 아 창방대 조져서 그렇지 개같은거 미친 그래빈 개같다 그로곤 이거 그래빈한테 죽어서 시득을 했던거잖아 그래빈으로 시작해서 그래빈으로 끝나네 개 쓰레기였네 진짜 살려줘 개 쓰레기였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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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내 유성 두 번 쓰면 이기겠네. 유성 써도 되고 표경 써도 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세상에. 세상에. 이겨야 한다. 진짜 고독 못 맞고 죽을 줄 알았는데. 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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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